안녕하세요 백오팟입니다. 오늘은 100레벨 mpc 잡아보겠습니다. 아 파티는요, 요렇게 가고 있구요. 장비 같은 요거는 요렇게 끼고 있습니다. 뭐 바랜도 있고, 역전도 있고, 이렇게 멋있갱이 되어있구요. 어빌리티는 요런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A2가 상승 무시하고 극딜을 하려고 하는데, 될지 안될지 나도 모르죠.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마벨로스! 하고 싶지만, 일단 공략 없이 그냥 하는거라 편하게 가볼게요. 출혈, 월강, 회복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구. 조심해서 써야죠. 빛내성 하락하고, 여기서 교란의 춤. 최대한 타격 많이 하고, 지원자 같은 경우도 부채랑 빛. 부채, 부채가 없네요. 그럼 빛이라도 써야겠네요. 가봅시다. 버스커무드! 추력해서 걸고, 공포? 극혐인데?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얘네가 메인딜러니까, 극딜 버프를 넣어야겠다. 물공, 속공, 회심상승. 아, 근데 큰일났네. 얘가 지금 필색 있어야 했는데, 날라갔네. 요거하면 일단 실각은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요번에 뭘 쏠지 모르니까, 할 때 이렇게 갑시다. 극딜 한번 미리 봐가지고. 딱 깎일겁니다. 처음 잡아보니까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데. 알빠노? 두번 쏴라, 제발. 아, 한 번쌌네. 봅시다. 그리고, 회심했고. 전체 빛공은 필요없고. 물리공격상승. 수호상승하겠습니다. 몸빵. 자, 이제 요거는, 얘 이거, 공격해주고요. 출혈상태이기 때문에 데미지 증가되고. 몬스팅을 못쓰는게 아쉽네요. 얘는, 달인의 고무를 한번 씁시다. 아, 지금 일단 극딜하고. 딜을 조금이라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일단, 실각은 됐으니까 극딜 넣고. 요거는 당연히 똑같이 단일. 가봅시다. 아, 얘 반각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아, 젠장. 실수했다. 반각한다는걸 실수했네요. 반각 갖고왔는데. 한 번 더 때려야지? 아, 이런 젠장. 아, 또 저거네. 이걸 썼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한 번은 막을거에요. 체력 1 모시기킹이. 다시 요걸로 바꾸고. 마나는 다 회복했네요. 아까 그 스킬 쏴가지고. 얘는 다시 요거. 다단히트로 바꾸고. 요것도. 부채랑 갖고온게 좀. 아쉽네. 전체 마법을 끼고. 나이스. 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이씨. 아, 실 깎아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씨. 젠장. 바보다. 혜자키 파슨 바보에요. 4를 날려버렸네. 빛내동 하락. 9턴까지 들어갔네. 아, 다음턴에 바로 브레이크할 수 있었는데. 실수했네. 다시. 더블 바이더 하고. 얘는. 이거 써도 되겠는데? 안되겠다. 되겠는데? 얘로. 4번 때리고. 4번, 4번. 8번이니까. 얜 이거 해야되겠다. 이게 딜이 세니까. 요거 하고. 얘도 단일 공격. 그럼 다음턴에. 궁극기도 쓰면 되겠네요. 딱 좋아. 부채. 부채부스팅. 죽어라. 제발 5대2 한방 더. 두방 쏘는거 한반도 못했네. 아, 이게 확률 몇프로야 저거. 두방을 못치고 있네. 요거 이렇게 하고. 얘는. 바보파괴. 맥시멀. 다시. 요거. 얘는. 공증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소호자의 고무 한번 하고. 다음턴에 회복을 해야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잘못 눌러버렸네. 큰일났버린다. 아, 얘. 이거 근데. 이거 문젠데. 바람다닐. 아, 이게 낫겠다. 얘는. 약점으로 때리는게 알 것 같아요. 저 스킬 쓰고 싶은데. 차갑시다. 흡. 다음번에 바로. 다음턴에 바로. 필살기 쓰면 되겠다. 방값 오지 걸렸고. 이제 딜이 약하네. 그나마 부채. 와, 이거 좀 빡센데. 제발 한방 대떨해라. 이거 두방 때릴 수 있거든. 아이씨. 왜이렇게 안 터지냐. 바람속속만 터지나? 빡시네요. 이제 호출 못하네. 뻗으면 안돼. 회복을 한번 써야될 것 같은데 이거. 회복 한번 써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저의 춤을 봐야될 것 같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제발 에이트 맞지마. 에이트 맞지마 제발. 나이스 안맞았다. 완전 대박 타이밍. 오케이. 버프 다 걸어갖고. 힐도 들어가고. 개좋아. 지금 나 이거 잘못 눌렀니? 이거 설마? 이거 씨. 1인 타겟이었니? 저거... 아닌데? 아, 욕해서 미안해요. 아, 욕 안 했구나. 이걸로 댔고. 다시 돌아가서. 이거 타겟 때리고. 이거 때리고. 쟤 지금 이렇게 무서운데 지금? 뭐 할 것 같은데? 4, 8. 안됐는데? 1 남네요. 아이씨. 모르겠다. 한번만 더 때리면 2일 것 같은데. 아쉽게 1 남을 것 같거든. 넌 여러분. 내 일은 없음. 타고 다녀요. 나의 일이야. 이번에만 살면 되는데. 와! 살았다. 잠깐만. 지금 마비 걸린 애가. 3명 다 걸렸어? 와. 이거 잡대는데. 이거는 괜히 난리 치다가 망할 수 있거든요. 마비가 확률로 그거여가지고. 아씨 하나라도 삐끗나면 좀 큰일나는데 요번에 일단은 어떻게든 깎아야 돼 1 모자른데 이거 쓰더라도 아씨 얘가 이게 안되네 이게 마비여가지고 마비여도 좀 쓰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 얘는 지금 이걸로 가고 그냥 마비인데도 때리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네 아씨 가보자 제발 아 A2 못을 아 나이 교란에 좀 쳤다 다행이다 이러면 무조건 깎죠 네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떼겠는데 좋았어 제발 마비 풀려라 근데 2턴이잖아 이번에 얘가 이걸 한번 쳐보고 안되말고 이런 느낌으로 얜 이거 강공 가고 얘 아직 마비 걸렸거든요 4턴이나 걸렸네 얘는 빼야돼 얘는 괜히 해봤자 자 뗄거 같고 하아 눈값도 충분하고 얘는 필살기로 때려야겠다 얘는 요거 단일 공격하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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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려야돼 가 봅시다 아 A2 못 움직이네 제발 제발 딜 많이 넣어줘라 나쁘지 않아 천 대 나올 줄 알았어 오천 깎았고 지금 오데트가 한번도 안 터졌는데 한번만 터지면 되거든요 한번만 더 아라 쟤 개 진짜 안 터지네 이건 이제 극딜로 가야돼 그냥 이거는 거의 깼거든요 개피라 방검 데미지 악하 얘는 이제 죽을 것 같거든 지금까지 버틴보다 잘했다 씨 그냥 단일로 그냥 세게 가야돼 지금 뭐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때려야돼 실각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때려야돼 와우 씨 자장가 미친 다 자는거야 지금 아 야 이거 개무서워 살려줘 미치 자버렸네 얘는 기절인데 지금 이제 다단히트 필요없습니다 그냥 까야지 속도하라 그냥 딜 센거 아 저거 장비를 제대로 안겼는데 얘는 요거 리피워드 필요없어요 그냥 극딜 반갓 걸고 극딜 얘는 얘가 제일 낫고 깨볼 것 같은데 진짜 개피 남았거든요 이거 아 씨 진짜 개피인데 이거 와 진짜 진짜 야랄 났네 그냥 얘는 자는거야 깬거야 어 어 씨 이거 상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비네 마비 마비는 낫지 잠보단 마비가 낫지 그래도 얘는 요걸로 때리자 교대가 안되네 씨 속도 하락 속도 하락 걸었고 실각 얘는 요거 자는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잠만 안자면 때릴 수도 있으니까 가보자 가보자 보란의 춤 나이스 리넷이 잘 안자는구만 나이스 클리어 첫 백레벨 NPC 클리어 하 힘들었다 이걸 잡으면 루비를 왕창 주거든요 봐요 이거 하고 싶은데 어 무서워다네 나중에 좀 여유되면 하겠습니다 드디어 깼습니다 자 받아 봅시다 보상 나이스 아 요거부터 마저 하고 잠시만요 아 백레벨 NPC 빡셌습니다 12분동안 쳤네요 뽑기 한번 하고 잘 준비해야겠다 제발 이비 하나만 주세요 이비 제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뉘어가 마지막이라 이거 안되냐 아 판매를 안했구나 받아 봅시다 보상 지기네